개가 된 남자는 제목부터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? 개가 돼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가 정말 개가 된다면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? 아빠, 엄마, 딸, 아들 정말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서열 2위, 아직 존재감이 없는 50대 실직 가장의 이야기를 다른 적들입니다 개가 된 남자, 누군가는 개로 변신하겠죠? 갑자기 개가 돼 버린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개가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! 뭐 해야 돼? 뇌정전 헐 주어진 상황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코믹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균열과 그리고 끈끈함 인생의 씁쓸함 그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나 한 분씩 생각해 봤을 이야기?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? 나는 무슨 역? 그렇지 난 이 안팔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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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